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852명을 구조하고, 852명을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건물 지붕 밖으로 희뿐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한 제과 공장에서 불이 난 시각은 1일 낮 1시 30분쯤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량 12대, 소방대원 40명과 의용소방대원 10명 등 총 50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화재는 22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50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60제곱미터가 그으른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부서방서는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자 진술 등을 도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내부로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자 희뿐인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2일 오전 10시 7분쯤 광산구 지평동 한 야산 및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건물을 데우고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광산소방서는 온거리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범철건조기 불씨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일 오후 5시쯤 서구 치평동에서는 승용차와 허물차 등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119 구조되는 유압장비 등을 이용해 찌그러지는 문을 열고 갇혀있던 환자를 구조했습니다. 동시 출동한 고급대는 차량 운전자 등 3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4일 밤 11시 24분쯤 서구 벽진동 서창교차로에서는 차량 시동이 꺼진 뒤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9대와 소방대원 27명이 동원돼 현장 도착 47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서부서방서는 운행 중 시동이 꺼져 재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과 LPG 연료파이프 귀놀 등이 식별된 점 등을 도대로 정확한 화재 운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원도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의 소방차들이 광원도로 출동했습니다. 광주소방도 이번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화마가 헬키고 간 주택단지 옆으로 소방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화작업을 하는 소방대원들은 지난 5일 새벽 광주에서 출동한 광주소방서속 소방차량들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자 소방차량 19대와 소방대원 136명이 출동한 겁니다. 500의 킬로미터를 8시간에 걸쳐 달려가 실튼도 없이 주택가, 상가, 공장 등 화재가 난 곳곳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거센 불길에 맞서 전국 곳곳에 모인 소방대원들. 지역도 소속도 다르지만 산불을 진압해야 한다는 사명과 만화로 진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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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